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구독자들이 좋아할 대답. 윤석열 증거 후회하시죠? 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이 그 책일까요? 아, 예, 예, 예. 볼게요. 앉으세요. 앉으시면 제가 볼게요. 윤석열 대선전쟁 전략론. 잠깐만요.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 느낌에는 대선 캠프에서 이분이 활동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윤경숙 잠깐만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이분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윤경숙 거기서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날짜를 보니까 당선 이후에 이 책이 나온 것 같아서. 아, 그렇죠. 이거가 아마 대선 때 버리셨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이기셨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대표 저자네. 아, 저자네. 그러니까. 지은이 윤경숙. 어, 이거 대통령한테 이거 한 보를 드렸는데 이제 대통령께서. 어, 그쵸. 그러신 거 같고. 잠깐만요. 날짜, 날짜가 언제? 날짜 말고요. 이 도장. 아. 윤자가 더. 이거랑 이건 틀린다. 이게 뭐지? 무슨 도장인지 모르겠네. 윤경숙. 아, 윤경숙. 공려유경숙이고. 같은 윤씨네. 하하하하. 이건 뭐지? 어쨌든.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 분이 저 누군지 모르겠어요. 홍성민이라는 분이. 아니. 이. 여기 저자 중에 한 분이에요. 아니. 근데 사인이 다 있네요. 네. 윤석열 성민이 이거 2022년 4월 11일 날 주셨더라고요. 2022년 4월 11일 날. 네. 이거는 정치사상 정치리더씨 한국전지. 자, 이제 전두환 해고로. 전두환 해고로. 이제 3권이. 네. 이 3권이 이제. 1, 2, 3 이렇게.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것도. 2, 3에는. 아무것도 있고. 근데 이제 1권에는. 네. 요렇게 적혀 있어요. 요렇게. 이순자 여사님께서. 아. 이렇게 주셨던 모양이에요. 구국의 영웅으로 등판하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남편을 대신해 이 책을 올립니다. 항상 건승하기를 빌겠습니다. 2022년 6월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올립니다. 네. 오. 이건 이순자 여사가 직접 쓴 거 같겠네요. 네. 직접 쓰신 거예요. 그거 전두환 해고로. 이게 문제의 책이잖아요. 전두환 해고로. 네. 난 몰라요. 이게 그때. 그. 이것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 뭐지. 여기서 거짓말했다. 네. 있어요. 어쨌든 그게 있어요. 아. 몰라 몰라 몰라. 이. 야. 이야. 여긴 없어. 이거. 여긴 없어. 여긴 없어. 여긴 없고. 어쨌든 전두환 해고로. 자 이번에는. 저는 이제. 저는 보세요. 자. 모든 책을 제가. 네. 중고로 사거나 신간을 사거나 주거나. 네. 남이 주는 거 없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처음에 이거를 했을 때 막연한 느낌은. 네. 아 이거 요상댁 대통령께서 대통령 될 걸 옛날부터 껐구나. 아. 옛날 사람인데 이런 책을 다 사서 봤구나. 다 봤으니까 버리고 왔구나. 이 생각만 한 거예요. 사서 받았겠지 생각했지. 누구한테 선물 받았을 거라고는. 다 자기 수준에 맞아서 생각하잖아. 저. 제 입장이. 나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네.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그 뭐지. 이 책이. 설마 여기에. 저자들이 쌓이는 책은 솔직히 그 구하기 힘든 거잖아요. 다들. 불안한. 불안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안 하셨겠구나. 설마 이런 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도장이네요. 네.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는 이제 김현철 씨 말로는 귀빈한테 줄 때만 이거 찍어서. 근데. 뒷장에 뭐 글씨 써져 있나요. 아니요. 글씨는 없어. 글씨는 없어. 글씨는 없어. 글씨는 없어. 근데 이걸 버렸어. 이거 버렸어.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이게 체제형. 이거 체제형.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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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어요. 원래가. 이 모습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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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가. 아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강신협이 자기 책 버렸다 그래서 화났거든요. 아니. 나 이거 몰랐어요. 강신협. 이분이 의사예요. 강신협 변호사. 강신협 변호사. 강신협 변호사. 돌아가셨는데. 난 그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분이. 그 김건희 팬클럽 회장. 난 몰라. 내가 알았겠냐고. 그러니깐요. 강신협 변호사들이. 내가 알았겠냐고. 난 모르죠. 아. 혹시. 이거 다 이렇게 보셨어요. 여기에 막 현금이라서 넣어 있어. 아. 자 이거야. 자 이거 또 뭐지. 이거. 이거는 이제 함성들이라는. 뭐. 교수. 이번에 뭐. 여기는 사인 없었고. 없어 없어 없어. 여기도 없고요. 아까. 아까 했잖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캠프. 아 캠프.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최재형 목사. 네네. 최재형 목사. 잠깐만요. 여기. 여기. 잠깐만요. 이거 뭐요. 여기 붙어 있었어요. 난 모르지. 이분 말에 의하면은. 이 책. 8권을 줬는데. 8권마다 이걸 다 붙여놨대요. 이 책은 기독교를 제외한 가톨렐 러시아 종교의 불교를 비롯해 통일교 물문교 등 종교 현황을 담은 내용입니다. 북한 종교. 윤석열 대통령님께. 김건희 여사님께 드립니다. 2020년 7월 23일 저자 최재형 목사. 오. 안에 또 다른 메시지는 없었고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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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음. 이것도 mbc 나왔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입어야겠네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이제. 중국이긴 한데 엄청 새 책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보면 이거 옳다고 나오고 주석하죠. 안 읽어봤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거 제가 지금 종교를 연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나한테. 그렇지. 네. 선생님은 종교를 연구하니까. 종교를 연구하니까. 이것도 전체의 실로.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제 좀 놀랐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대통령이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아니 목사님이 이거 종교에 대한 거 하고. 북한 왔다 왔다 하니까 평양을 쓸 수 있지만. 이런 책을 썼어? 이 사람 진보 있었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생님 그 박근혜 퇴진 때 참여하셨다면서요. 저걸. 윤석열도 그때 했어요. 검찰일 때 그때 가서. 시민하고 박근혜 퇴진 운동에. 참여했던 게. 사진이 있었어요. 이 분도. 이분도 노무현 대통령 엄청 좋아하는데요. 아 이 분?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님께 드립니다. 저자 최지영 목사. 이거는 누구나 관심이 있을 만하잖아요. 평양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저분은 이제 평양에 자주 왔다 갔다 그러신 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보고서. 아니 그 진보 인사가 보수에 들어와서 대통령이 되셨어? 이 생각이. 아니 왜 이런 책을 줬어? 막 이런 생각 한 거죠. 이거는 이제 1, 2권 다 적혀있대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 선물을 주면서. 그 술도 선물을 주고. 그다음에. 그. 뭐랄까. 그거까지. 화장품. 그다음에 샤넬. 명품백까지 그렇게 줬는데. 선생님 보도 이후로. 술병은 안 나왔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술병 어디 갔냐. 그 40만 원짜리 이 새끼. 그 술병 찾아라. 아니 뭐 제가 정말로. 대통령이 이상하는데. 뭘 버리고 갔나 궁금했으면. 술병 찾았겠지. 뭐가 다 뒤져봤겠죠 거기서. 난 책만 요렇게. 아니 그게 요렇게 있었어요. 책이. 그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집에서 일하는 분이 이제 버리러 왔는데.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한번 다시 재현해 볼게요. 이 책이 이렇게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고로 볼 수 있냐고. 얼마나 깨끗하냐고. 이 책 말고 혹시 다른 책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딱 이것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딱 이거 있는 거대로 살 것 같다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네 잠깐만요. 못 봤을 못 보셨을 수도 있잖아요. 하긴 뭐 책을 못 보실 수가 없겠다. 아니 이거 봐 이거. 아. 여기에 이렇게 너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아하하하. 여기 이제 이거 이거 신문 버리러 갈 때 제가. 야 그럼 이건 눈에 안 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문 이렇게 버리고 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또 그 병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MBC에 보면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하 5층이. 뭐 사람이 별로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한번 홍수나 가지고 여기 지하 물 찼었잖아요. 아 맞다. 그것도 있었고 아마 청소하고 그러느라고. 아 내가 왜 이렇게 잘 알지.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아마 5층에는 주차장이 좀 비어 있을 거고. 그래서 쉽게 개발해서 5층까지 안 가잖아요. 그냥. 1층 2층이 빨리 돼도. 야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쓰레기통에. 아니 쓰레기통이지. 재활용 그. 통에 그.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 누가 봐도 갖고 왔을 거 같은데요.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왜 내가 그때 봤는지. 책에 관심이 없다 그래도. 이거 뭐야. 그러면서 갖고 왔을 거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때도 이렇게. 제가 사실. 지금도 뭐 예를 들어 이제. 없나. 그. 아 어디 있나 모르겠다. 그. 어제 뭐. 꿈의 인문학 이런 거 책을 샀거든요. 그거 언제 살지. 언제 볼지 몰라요. 근데 그걸 안 구입해 놓으면은. 그 절판돼요 나중에. 나중에 살 수. 제가 꿈을 연구하거든요 제가. 왜 우리가 인간이 진화를 연구하니까. 우리가 꿈을 꾸고. 꿈의 과학적 기능. 저 꿈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건 진짜. 예지. 예지봉도 꾸고.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꿈. 그런 게 왜 그런 꿈을 꿀까.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또 뭐죠. 그거 다 있어요 이론. 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뭐. 임사체험 있죠. 네. 그거랑 그 다음에 전생체험 있죠. 그거 이제 다 비과학으로 칩되고 있잖아요. 네. 그 과학성을 연구하고 있다고 제가. 그러니까 그런 책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사놨다가. 자 이거 내가 생물학 나중에 했듯이. 그 할. 언제 사놨다가 그 연구할 때 쫙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점에서 사오는 책도 그냥. 내가 외출을 너무 안 하니까 가가지고. 바로 들이면서 갖고 와서. 그대로 책꽂이 놓는 사람인데. 이것도. 네.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경호원들이 착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걸 챙기면서. 느낌에. 대통령님 아니면 어떤 교수. 정치학 교수님이 버리신 책 같은데. 네. 정치학 교수님이면. 하필 오늘 버릴까. 그. 갑자기. 경호원들이 없었고. 경호원도 없어지고. 이사 들어간 것 같으니까. 아무리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만 하고. 그대로 놨둔 거예요. 1년 반 동안.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제 스타일에. 저는. 저의 행동에서 예외적인 건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자. 어쨌든 선생님이 이 책을. 이렇게. 우연치 않게. 어떻게 보면. 주순 거잖아요. 네. 주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1년 반 동안. 내가 있는 것도 몰랐고. 사회적으로. 이게 뭐가. 이거 그냥 문제될 게 없는. 그냥 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또. 우연치 않게. 또 게시를 받고. 이렇게. 제보를 하고. 했는데.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이거를 제보하는 것도 사실. 웃긴 거잖아요. 제보할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뭐. 인정받은 건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는. 43년 동안. 예수님 말을 듣고 있으니까. 처음에 10년에 한 번씩 들어갔고. 그 의미 있는 건 몰랐지만. 그 3년 전에. 요아신 내 목소리를 듣고 나서는. 내가 그때부터. 어떤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한 거고. 지금도. 누가 뭐. 두렵지 않나 해도. 지금도. 마지막 시대에. 귀신의 영이. 지상의 왕들을 모았는데. 내 그 반대편인. 전능하신 신. 를 대리해서 내가 싸우는 거거든요. 하나도 두렵지가 않죠. 그런 맥락에서. 신의 목소리를 나한테 시켰다. 내가 안 하면. 내가 그런 걸로. 부른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마지막 시대의. 그. 심판. 그것의 일환으로.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고 싶은 말씀은. 어. 그. 조선일보 유튜브. 박은주 씨. 신동헌 씨. 네. 제가 폭로가 아니고. 제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누가 이사 갔는지. 가서 뒤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 왜 이 책이. 제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훔치지 않았고요. 거기 놔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책을. 이제 누가 찾으러 온다. 절대 못 줍니다. 이거는 사료가 되었습니다. 그럼요. 그 다음에. 아유. 마크롱 대통령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유. 제가 다시. 대통령님하고. 크게. 연락될 일을 기다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조선일보. 저희 변호사 마크.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부러 바르고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는 무서워요. 네. 네. 변호사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누가 봐도. 저는. 이 궁금증이요. 네. 저는 일단은. 책을 발견했다라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제 접근하고 싶었던 거는. 저도 관심사가 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공부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 관심사가 이거랑 연결됐다라는 게. 저는 그게 가장 중점이었거든요. 뭐. 신도 그렇고.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이게. 모든 일이 다. 우연이 아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연. 우연이면 우연으로 끝나지. 왜 뒤에 힘이 붙냐고. 우연이. 네. 우연이 겹치고 겹치고 겹치면은. 그게 필연이고. 맞아요. 혁명이고. 심판이고. 네. 움직임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우리 구독자들이 좋아할 대답. 윤석열 친 거. 후회하시죠. 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